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오늘 대먹남 촬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왔습니다 네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KFC에서 새로 출시된 사이드메뉴 꿀씨앗볼과 팬더 떡볶이인데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사진을 봤었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었더라고요 꿀씨앗볼은 이런 식으로 동그랑? 근데 이 빵 튀김 안에 씨앗호떡이 들어가 있대요 제가 호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?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텐더 떡볶이 텐더 떡볶이인데 무슨 튀김이 들어가 있어요 떡볶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죠? 한번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씨앗호떡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보시면 안에 꽉 차있어요 씨앗이랑 이거 앙금 이게 진짜 한입 베어먹으니까 달콤한 맛이 딱 풍겨져 나오는데 이 씨앗이 있어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다 심지어 이거 겉에 빵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서 오히려 더 맛있는? 호떡의 생명 같은 거는 역시 쫀득함이 살아있냐 얼마나 살아있냐인데 진짜 완벽히 쫀득함이 살아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 텐더 떡볶이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떡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이것도 되게 쫀득해요 마치 쌀떡볶이 마냥 그리고 이 소스가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잖아요 근데 소스가 매콤한 게 아닌 좀 달콤해가지고 저처럼 매운 거 못 먹으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저도 좋아하는 맛? 이런 떡볶이를 하면 난 좋아 그리고 이제 이 떡볶이 안에 이런 치킨 조각들도 잘려서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봐야죠 음 저는 치킨을 되게 바삭한 그 겉튀김을 좋아하거든요 튀김오들 근데 이거는 튀김조차 부드럽다 KFC는 모든 음식을 다 부드럽게 만드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달콤한 양념치킨 먹는 기분? 맛은 떡볶이 소스 향이랑 치킨 먹는 기분? 난 딱이 더 맛있다 이 둘 중에 뭘 먹을지 고르라고 한다면 둘 다 사이드 메뉴고 둘 다 가격 똑같거든요 1900원 1900원 근데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이게 떡이 진짜 쫀득하고 맛있고 호떡 또한 되게 제 타입에 맞는? 아 이거 참 고민되는데 저는 이 둘 중에서 고르라면 아 애매하네 6대 4로 호떡? 아무래도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호떡을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6쪽으로 호떡이고 4쪽으로 떡볶이? 근데 떡볶이한테 이렇게 후하게 줄 정도로 떡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튀김 치킨이 아니라 떡으로 꽉 차 있었다면 아마도 떡볶이를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대먹난 눈꽃은요 KFC 사이드 메뉴인 꿀샷 볼과 텐더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KFC를 제가 잘 안 먹는데도 좀 이제 자주 찾아가게 될 것 같은 사이드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맛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촬영 도와주신 수원 스튜디오 분들 대먹난 촬영 오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눈꽃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한 방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